28만 4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쿠쿠홈시스입니다. 쿠쿠홈시스의 테마는 제습기 공기청정기 반려동물 여름이 다 있습니다. 쿠쿠홈시스는 동사는 쿠쿠홀딩스 주에서 2017년 12월 1일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8년 1월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음 생활가전 제조 및 렌탈 사업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며 주력 부문인 생활가전 렌탈 품목은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등이며 전기레인지,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으로 영역 확대 중임 해외 현지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 유통망 확보를 통해 해외 렌탈 법인을 확대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7년 12월을 분할기 일로 쿠쿠홀딩스 주, 쿠쿠쿠전자 주에서 인적분할되어 생활가전 제조 및 렌탈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 대시 국내외에서 정수기, 청정기 등 렌탈 판매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국내와 말레이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정수기 위주로 렌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가전 품목을 중심으로 렌탈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베트남으로 시장 확대 모색 재무 대시 렌탈 부문의 부진에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의 국내외 일시불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자 재갑 상승과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기타 대손 상각비 감소 및 이자 수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 시장의 가전 라인업 강화와 말레이시아의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렌탈 수요 회복, 인도네시아 및 인도, 미국 등 해외시장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2일 기준 장마감 쿠쿠홈시스의 시가 총액은 6,42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쿠쿠홈시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72위입니다. 쿠쿠홈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2,243만 7,330주입니다. 쿠쿠홈시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쿠쿠홈시스의 퍼은 4.9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7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1.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0.92배 3만 1,1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06억원, 1,358억원, 1,78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99번지억원, 866억원, 1,692억원입니다. 쿠쿠홈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8번지 55%이고 유보율은 28,714.4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2.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0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1.67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의 2022년 10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05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8,8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쿠쿠홈시스의 종가는 28,650원이며 주가가 쿠쿠홈시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의 종가는 28,650원이며 주가가 쿠쿠홈시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쿠쿠홈시스는 거래량 16,99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237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2,79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15주, 키움증권에서 1,390주, 골드만에서 1,15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89주, 이베스트에서 1,687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1,5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40주, NH투자증권에서 1,28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58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이만 2,33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습기 관련주 쿠쿠홈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제습기 관련주 쿠쿠홈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제습기 관련주 쿠쿠홈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제습기 관련주 쿠쿠홈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